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가, 요리하고 있어요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오가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같이 공부해요? 네, 맞습니다. n동안, av는 동안, 그리고 네, av고 있다, 계시다를 같이 공부할 거예요. 우리 친구 세실 씨와 팅팅 씨가 이 문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들어 봅시다.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요리하고 있어요. 와, 맛있는 냄새가 나요. 무슨 음식이에요? 우리 고향에서 자주 먹는 음식이에요. 10분만 기다려 주세요. 그럼 기다리는 동안 식탁에 수저를 놓을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식사한 후에는 제가 설거지 할 거예요. 괜찮아요. 저도 집안일을 좋아해요. 네, 여러분, 잘 들었어요.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기에 방학 동안 뭘 했어요? 이렇게 질문이 있습니다. 방학 동안. 자, 예를 들어 우리가 2주 전에 방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방학이 끝났어요. 방학이 시작됐어요. 방학이 끝날 때까지 우리 이야기합니다. 방학 동안 이렇게 이야기해요. 방학 동안 뭘 했어요? 질문합니다. 자, 우리 대답해요. 고향에 다녀왔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볼까요? 다음에도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여러분하고 선생님이 옛날에 한번 봤어요. 그리고 계속 못 만났어요. 와, 시간이 정말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동안, 그 시간 동안,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그래서 대답해요. 네, 잘 지냈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도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영화를 보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해요. 아, 아직 영화 시작하지 않아요? 조금 기다려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답해요. 아, 그럼 기다리는 동안 팝콘을 먹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때 우리 영화가 시작될 거예요. 영화 시작! 자, 우리 그 시간. 지금이에요. 영화가 시작돼요. 그래서 그 시간 이야기해요. 기다려요. 기다리다. 기다리는 동안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영화가 시작할 때까지 우리 기다려요.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팝콘을 먹을까요? 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엄마가 요리할 때 무엇을 했어요? 여러분한테 질문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보통 엄마가 요리해요. 요리를 했어요. 요리할 때 무엇을 했어요? 질문합니다. 자, 그러면 대답을 같이 볼까요? 자, 엄마가 요리하는 동안 저는 숙제를 했어요. 엄마가 요리를 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숙제를 했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동안, 는동안은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의 시간, 기간을 이야기할 때 말하는 무법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이해했어요? 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우는 문법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자, 같이 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 엄마가 요리할 때 무엇을 했어요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네, 맞습니다. 과거예요. 과거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때, 엄마가 요리했어요? 요리했는 동안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니요. 쓸 수 없어요. 요리했는 동안 이렇게는 쓸 수 없습니다. 과거를 써요. 과거는 여기, 뒤에서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요리하는 동안이에요. 요리는 누가 해요? 네, 맞아요. 엄마가 해요. 엄마. 자, 그러면 숙제는 누가 해요? 네, 저. 제가 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동안은 앞에 그리고 뒤에 사람이 달라요. 다르게 써도 괜찮아요. 다르게 써도 돼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조금 기억할 거예요. 자, 여러분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우는 문법을 어떻게 사용해요?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자, 여기 여러분 우리 먼저 동안 N이 있습니다. 우리 동안 N이에요. 선생님하고 같이 볼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있어요? 네, N. 단어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주말, 휴일, 일주일, 수업시간. 이렇게 N이 있습니다. N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말할까요? 네, 맞습니다. N이 있어요. 동안,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같이 말해 볼까요? 주말, 네, 맞습니다. 주말, 동안. 휴일, 네, 휴일, 동안. 일주일, 네, 좋아요. 일주일 동안. 수업시간, 네, 수업시간 동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 다음에, 네, 여기는 여러분 N이 아니에요. AV, AV입니다. AV일 때는 어떻게 말할까요? 같이 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에, 네, 맞습니다. AV가 있어요. 있다, 먹다. 자, 우리 이 두 단어는 다 앞에, 네, 맞아요. 다 앞에 받침이 있어요. 익다, 먹다. 이렇게 우리 받침이 있어요. 그러면, 네. 자, 는 동안 같이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말해 볼까요? 네, 익다, 읽는 동안. 먹다, 네, 먹는 동안. 좋습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 이 밑에 또 AV가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오다, 만나다 는 다 앞에? 네, 맞아요. 다 앞에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없습니다. 오다, 만나다. 이렇게 받침이 없으면? 네, 좋습니다. 받침이 없을 때, 는 동안 말합니다. 우리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같아요, 는 동안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같이 말해 볼까요? 네. 오다, 오는 동안. 만나다, 만나는 동안.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네요. 그래서 우리 오늘 앞이 N이에요, AV에요. 조금 사용하는 것이 달라요. 네, 좋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잘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연습을 해 볼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말할 수 있어요? 잘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먼저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할 거예요. 답을 만들어 보세요 입니다. 여기에 질문하고 대답이 있어요. 자, 질문을 해요. 주말에 뭐 했어요? 여러분은 주말에 뭐 했어요? 아, 네, 좋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말 그동안 말하기 발표를 준비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문법으로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주말 N입니다. N이에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자, 주말동안 말하기 발표를 준비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우리 주말이 N입니다. 그러면, 동안 이렇게 사용해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도 같이 볼까요? 자, 그 다음 문제 여러분, 질문해요. 보통 지하철을 타면 뭘 해요? 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하철을 타요 뭘 해요? 아, 그래요? 자, 여기에서는 보통 지하철을 타다, 그 동안, 그 시간에 음악을 들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으로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받침이 없습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네, 좋아요. 보통, 지하철을 타다, 타는 동안 음악을 들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을 탔어요. 그 시간, 동안, 그 시간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도 한번 같이 볼까요? 음,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한국에 살아요. 자, 한국에서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음, 자, 좋아요. 여기에서는 한국에서 살다 그동안 좋아하는 가수를 만나고 싶어요. 라고 말해요. 자, 한국에서 살다, 여러분, 살다 그동안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네, 좋습니다. 한국에서 사는 동안 좋아하는 가수를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살다는 특별해요. 자,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이 뒤에 우리 는 동안이 와요. 하지만, 하지만 받침이? 네, 맞아요. 받침이 리을, 르예요. 맞나요? 그러면? 네, 우리 없어요. 안녕, 없습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답을 만들어 보세요.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해 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에 평일, 그동안 시험 공부를 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과거지만 앞에, 네, 맞아요. 앞에 N입니다. N이에요. 자, 평일 그동안 시험 공부를 했다.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평일동안 시험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제도 같이 볼까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영화를 보다, 그동안 휴대폰을 끄다. 자, 여러분, 영화를 봐요. 그 시간에 영화가 끝날 때까지 휴대폰을 끄다. 어떻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영화를, 네, 좋아요. 보는 동안 휴대폰을 꺼요. 영화를 보는 동안 휴대폰을 꺼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문제도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없었다. 그동안 고향이 많이 변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내가 없었다. 과거예요. 자, 여러분, 선생님하고 과거예요. 어떻겠어요? 아까 공부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좋아요. 자, 선생님하고 같이 확인할까요? 자, 내가 없는 동안 고향이 많이 변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없다, 없는 동안, 우리 과거지만 내가 없었는 동안 이렇게는 안 써요. 선생님하고 공부했어요. 네, 좋아요. 자,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했어요. 여러분, 잘 이해했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같이 대화를 만들어 볼까요? 네, 자, 여기에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휴일에 뭘 할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휴일에 뭐 할 거예요? 뭘 할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 답. 자, 영화를 볼 생각이에요. 영화를 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공부했어요. 네, 맞습니다. 휴일. 여러분, 휴일? 네, 맞아요. 휴일 동안 영화를 볼 생각이에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제도 같이 볼까요? 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방학에 뭘 할 거예요? 여러분, 다음 방학에 뭘 할 거예요? 생각한 것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바다에 가서 수영을 할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우리 여기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다음 방학? 자, 우리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음 방학? 네, 좋습니다. 방학 동안 바다에 가서 수영을 할 거예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도 잘할 수 있어요? 네, 자, 그 다음 문제의 질문이에요. 자, 한국에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질문을 만들 거예요. 한국에 있을 거예요. 자, 대답할까요? 네, 한 달 정도 있을 거예요. 대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한국에, 한국에 얼마나 있어요? 얼마나 있을 거예요? 한 달 정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 얼마 동안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자, 좋아요. 질문까지 여러분 잘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여기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자, 질문을 한번 읽어 볼까요? 음, 어머니가 요리를 만들 때 보통 뭘 해요? 여러분은 엄마, 어머니가 음식을 만들어요. 그 시간 동안, 그 기간 동안 보통 뭘 해요? 자, 대답을 같이 볼까요? 어머니가 할 때 보통 TV를 봐요. 자,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만들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보통 TV를 봐요. 네, 좋습니다. 어머니가 요리를 만들다, 만드는 동안 저는 TV를 봐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지막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죽기 전에 뭘 꼭 해보고 싶어요? 질문해요. 여러분이 죽기 전에 뭐 해보고 싶어요? 자, 대답을 같이 볼까요? 자, 여러 나라에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자, 여러 나라에 가보고 싶어요. 언제? 내가 살아요. 그 시간에. 자, 살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다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사는 동안 내가 살아요. 그 시간 동안, 그 기간 동안, 사는 동안 여러 나라에 가보고 싶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질문하고 대답을 만들어 봤어요. 자,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이번 연습은 우리 단어를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단어가 세 개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쉬는 시간, 친구, 이야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만들어 볼까요? 자, 쉬는 시간, 친구. 네, 좋아요. 우리 먼저, 이거 먼저 생각해 볼까요? 친구, 하고. 좋습니다. 친구와 이야기하다. 자, 그러면 여러분, 쉬는 시간,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네, 좋아요. 한번 같이 확인할까요? 네, 쉬는 시간 동안 친구와 이야기해요. 입니다. 여러분이 쉬는 시간 시작했어요. 끝날 때까지 그 시간 동안, 쉬는 시간 동안 친구와 이야기해요.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도 같이 볼까요? 자, 그 다음 우리 단어가 네 개가 있어요. 밥, 먹다, 라디오, 들었다. 자, 이거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자, 먼저 이렇게 생각해요. 밥,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밥을 먹다. 자, 그리고 라디오. 네, 좋아요. 라디오를 들었다. 자, 밥을 먹다. 그 시간, 그 동안 라디오를 들었다. 어떻게 만들까요? 네, 맞아요. 밥을 먹는 동안 라디오를 들었어요.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잘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하고 같이 세 번째 문제도 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 읽어 볼까요? 한국 있다. 한국 요리 배우고 싶다 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먼저, 한국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한국을 있다? 자, 네, 맞습니다. 한국에 있다. 한국에 있다. 있어요. 그 시간, 그 기간에, 그 기간 동안 한국 요리를 배우고 싶다.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네, 좋습니다. 한국에 있다. 있어요. 그 시간, 그 기간에, 그 기간 동안 한국 요리를 배우고 싶다.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 마지막 문제를 같이 볼까요? 자, 여러분, 누나, 노래하다, 동생, 춤, 추다가 있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누나, 노래하다, 그리고 동생, 춤, 추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한 문장으로 어떻게 만들까요? 네, 생각했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어요. 맞아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누나가 노래하는 동안 동생은 춤을 춰요.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잘했어요. 여러분, 선생님하고 이번 시간에 무엇을 공부했어요? 네, 맞습니다. 동안, 그리고 는동안 이렇게 공부했어요. 집에서 꼭 다시 연습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1강에서 세실 씨하고 팅팅 씨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세실 씨가 팅팅 씨에게 질문했어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팅팅 씨가 말했어요. 아, 지금 요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선생님하고 같이 에이브이고 있다, 계시다 를 같이 공부할 거예요. 자, 여러분 준비됐어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같이 볼 거예요. 여기에 질문이 있어요. 지금 무슨 공부를 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슨 공부를 해요? 자, 네, 좋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한국어를 다 공부했어요. 한국어 공부가 다 끝! 끝났어요? 아니요. 지금도 계속 공부해요. 공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도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자, 지금 무엇을 해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무엇을 해요? 자, 대답해요. 음, 지금 떡볶이를 먹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떡볶이를 먹어요. 떡볶이를 다 먹었어요? 아니요. 다 안 먹었어요. 지금도 먹어요? 먹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그 다음도 같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디에 사세요? 지금 어디에 계세요? 아, 좋아요. 지금 부모님, 우리 부모님은 고향에 살고 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고향에 지금도 계속 살아요, 살고 계세요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여기 계세요, 고 계세요는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어른이에요. 윗사람이에요. 그때는 고 있다 아니에요. 고 계시다. 살고 계세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는 고 있다, 고 계시다는 어떤 것이 다 끝났어요? 아니에요. 지금도 그것을 계속 해요 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어떻게 사용해요? 같이 공부할까요?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 있다, 입다 이렇게 AV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있다, 입다는 다 앞에 받침이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있을 때는 어떻게 같이 말할 수 있어요? 네, 좋아요. 고 있다, 고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말해 볼까요? 우리 여기에 다 받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읽다. 네, 맞습니다. 있고 있다, 읽고 계시다. 자, 그리고 입다. 입고 있다, 입고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에, 또 밑에 AV가 있어요. 주다, 쓰다. 여러분, 주다, 쓰다는 받침이? 네, 맞습니다.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없을 때 어떻게 쓸까요? 네, 맞아요. 고 있다, 고 계시다. 우리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같습니다. 자, 주다, 다 앞에 받침이 없어요. 쓰다도? 네,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다? 네, 주고 있다, 주고 계시다. 쓰다, 쓰고 있다, 쓰고 계시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오늘 배우는 문법을 어떻게 사용해요? 잘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문법을 잘 사용할 수 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해 볼까요? 네. 자, 먼저 선생님하고 같이 답을 만들어 보세요. 답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질문하고 답이 있어요. 자, 질문을 같이 읽어 볼까요? 네. 세실 씨, 지금 무엇을 해요? 세실 씨, 지금 무엇을 해요? 지금 차를 마시다. 여러분, 마시다예요. 자, 우리 다 앞에 받침이 없습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아요. 지금, 네, 지금 차를 마시고 있어요. 마시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실 씨는 지금 차를 다 마셨어요? 아니요. 지금도 계속 마시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2번이에요. 수진 씨, 지금 무엇을 해요? 수진 씨, 지금 음악을 듣다. 여러분, 듣다. 어떻게 말할까요? 자, 여러분, 우리 받침이 있네요. 어떻게? 네, 맞습니다. 지금 음악을 듣고 있어요. 지금 음악을 듣고 있어요. 우리 고 있다는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자, 고 있다. 이렇게 사용해요. 지금 수진 씨는 음악을 다 들었어요? 끝났어요? 아니요. 지금도 음악을 계속 들어요? 듣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3번도 같이 볼까요? 자, 3번이에요. 할머니는 지금 무엇을 하세요? 이렇게 질문이 있어요. 할머니는 지금 무엇을 하세요? 자, 대답해요. 할머니는 지금 그림을 그리다. 여러분, 그리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림을 그리다. 자, 여러분, 우리 할머니예요. 할머니. 조금 나이가 나보다 어른, 윗사람이에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할머니는 지금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보다 조금 윗사람이에요. 어른이에요. 계시다. 고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지금 그림을 다 그리셨어요? 아니요. 지금도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좋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선생님하고 답을 만드는 연습을 했어요. 오, 여러분, 정말 잘하네요. 이번에는 여러분, 선생님하고 같이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같이 할까요? 네. 자, 여기 여러분, 그림이 있어요. 지금 무슨 그림이에요? 네, 맞아요. 지금 텔레비전을 봐요 그림입니다. 자, 텔레비전을 보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엄마가, 우리 엄마예요. 엄마가 텔레비전을 보다. 자, 여러분, 엄마가 텔레비전을 다 봤어요? 아니요. 지금도 계속 텔레비전을 봐요.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으로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엄마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요. 보고 계세요. 다 괜찮습니다. 자, 보고 있어요. 보고 계세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제도 같이 볼까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우리 그림이에요? 무슨 그림이에요? 맞아요. 지금. 네, 맞아요. 잠을 자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아이가 잠을 자다예요. 아이가 다 잠을 잤어요? 끝났어요? 아니요. 지금도? 네, 맞아요. 지금도 잠을 계속? 네, 좋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볼까요? 아이가 잠을 자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잠을 자고 있어요. 좋아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 아, 지금 여자가 무엇을 해요? 네, 음악을 듣다입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팅팅 씨가 음악을 듣다. 자, 지금 음악을? 네, 맞습니다. 팅팅 씨가 음악을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팅팅 씨가 음악을 다 들었어요? 아니요. 지금도 듣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그림도 볼까요? 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좋아요. 자, 왕한 씨가 책을 읽다 입니다. 자, 지금도 책을 계속, 계속, 계속. 네, 맞아요. 같이 확인할까요? 왕한 씨가 책을 읽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왕한 씨가 책을 읽고 있어요.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볼게요. 와, 지금 누가 무엇을 해요? 네, 맞아요. 할아버지 컴퓨터를 하다 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할아버지 컴퓨터를 하다.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만들어 볼까요? 네, 맞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컴퓨터를 하고 계세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우리 한 문장을 만들었어요.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그림을 보고 대화를 만들 거예요. 자, 지금 여자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자, 무엇을? 아, 네, 맞아요. 지금 일기, 일기, 자기 전에 일기를 써요 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질문이에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질문해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자, 대답하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일기를 쓰다, 쓰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 대답, 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지금 여자가 어디예요? 네, 맞아요. 아마 아, 집이에요. 집. 자, 이것도 여러분 한번 볼 거예요. 지금 여자가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무엇을 해요? 무엇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대답해요. 지금 여자가 집에. 네, 맞습니다. 지금 집에 가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3번 문제도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자, 여러분, 지금 남자들이 무엇을 해요? 네, 맞아요. 축구, 축구를 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 잘 대답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아니요. 맞습니다. 아니요. 그럼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자, 대답해 보세요. 네, 맞습니다. 아니요. 지금 축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볼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그림에 무엇을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지금 샤워, 샤워를 해요. 자, 이것도 여러분 잘 대답할 수 있어요? 잘 대화를 만들 수 있어요? 네. 네. 자, 어제 전화했을 때, 어제 전화했어요. 그때 뭘 하고 있었어요?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대답을 해 볼까요? 자, 어제 전화했을 때, 네, 맞습니다. 어제 전화했을 때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잘 하네요. 그러면 마지막 문제도 잘 할 수 있어요?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무엇을 해요? 네, 강아지 하고, 네, 맞습니다. 산책, 산책해요. 이것도 여러분, 질문을 같이 먼저 볼까요? 할머니께서 뭘 하고 계세요? 자, 뭘 하고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좋습니다. 자, 할머니께서, 여러분 산책, 네, 할머니께서 산책하고 계세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할머니예요. 계세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그림을 보고, 질문, 대답 이렇게 잘 만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하고 선생님이 마지막 문제를 같이 할 거예요. 마지막 문제는 단어가 여기에 있어요. 단어들을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는 연습이에요. 자, 1번 데이트 가다, 화장을 하다. 이렇게 단어가 있네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음, 여러분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데이트 가다 먼저 생각해 보세요. 데이트? 네, 좋습니다. 데이트를 가다. 데이트를 가려고 해요. 그래서 화장, 화장을 지금 해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데이트를 가려고 화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화장을 해요. 화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제도 같이 볼까요? 자, 두 번째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 볼까요? 남자친구 편지 쓰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편지 쓰다 어떻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편지를 쓰다. 편지를 쓰다. 그리고 편지를 쓰다. 네, 맞아요. 남자친구에게, 남자친구한테.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남자친구에게, 남자친구한테 편지를 쓰다. 쓰다. 지금도 써요. 쓰다. 어떻게 만들어요? 네, 맞습니다. 남자친구한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볼까요? 저녁 손님 오다 요리를 하다. 어때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저녁이에요. 손님 오다 요리를 하다. 어때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손님 오다 요리를 줬습니다. 자, 어떻게 만들까요? 생각했어요? 네, 여러분 같이 확인할까요? 네, 저녁에 손님이 와서 와요. 그래서 손님이 와서 요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 같아요?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그 다음 문제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좋아하다 가수, 노래 듣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좋아하다 가수, 그리고 노래 듣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거 여러분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기억해요? 네, 좋아요. 좋아요. av예요. 그리고 n이에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노래 듣다. 지금 계속 노래 듣다. 자, 같이 확인할까요? 네, 좋습니다. 자,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듣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지금도 계속 들어요. 듣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어렵지 않아요?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 문제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단어가 조금 많아요. 하지만 어렵지 않아요. 같이 볼 거예요. 어제 잠 못 자다. 어제 잠 못 자다. 지금 잠 자다. 한번 볼게요. 자, 어제 잠 못 자다. 그래서 지금 잠 자다. 자다. 지금 계속 자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같이 확인할 거예요. 자, 어제 잠을 못 자다. 그래서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조금 단어가 많았어요. 하지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잘 말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선생님하고 무엇을 같이 공부했어요? 네, 맞아요. 고 있다, 고 계시다. 같이 공부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이 문법을 사용해서 잘 말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생님하고 무엇을 공부했어요? 네, 맞아요. 동안, 는 동안, 그리고 고 있다, 고 계시다. 이렇게 두 개를 같이 공부했어요. 그럼 이 문법을 사용해서 세실 씨하고 팅팅 씨가 어떻게 말해요? 어떻게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들어 볼까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요리하고 있어요. 와, 맛있는 냄새가 나요. 무슨 음식이에요? 우리 고향에서 자주 먹는 음식이에요. 10분만 기다려 주세요. 그럼 기다리는 동안 식탁에 수저를 놓을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식사한 후에는 제가 설거지할 거예요. 괜찮아요. 저도 집안일을 좋아해요. 네, 여러분, 잘 들었어요? 세실 씨하고 팅팅 씨가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세실 씨가 팅팅 씨에게 질문했어요. 음,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팅팅 씨가 대답했어요. 아, 지금 요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맞습니다. 세실 씨가 기다리는 동안 식탁에 수저를 놓을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두 사람이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잘 이야기했어요. 이번에는 여러분도 세실 씨와 팅팅 씨 이야기를 잘 듣고 선생님하고 같이 따라서 읽을 거예요. 준비됐어요? 네, 좋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요리하고 있어요. 요리하고 있어요. 와, 맛있는 냄새가 나요. 무슨 음식이에요? 와, 맛있는 냄새가 나요. 무슨 음식이에요? 우리 고향에서 자주 먹는 음식이에요. 10분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 고향에서 자주 먹는 음식이에요. 10분만 기다려 주세요. 그럼 기다리는 동안 식탁에 수저를 놓을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식사 후에 carbone이 식사 후에는 제가 설거지할 거예요. 식사 후에는 제가 설거지할 거예요. 괜찮아요. 저도 집안일을 좋아해요. 괜찮아요. 저도 집안일을 좋아해요. 괜찮아요. 저도 집안일을 좋아해요. 자, 여러분, 잘 읽었어요? 잘 말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우리 세실 씨하고 팅팅 씨처럼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대화를 잘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오늘 선생님하고 배운 두 개의 문법을 사용해서 대화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준비됐어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기에 네 문장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자, 그리고 그동안 세실 씨가 무엇을 하다?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보고 질문을 만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하세요. 어떻게 질문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잘 만들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흐엉 씨가 책을 읽고 있는 동안 세실 씨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오늘 배운 문법 두 개, 두 개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읽고 있다, 그리고 동안 다 배웠어요. 여기도 네, 맞습니다. 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질문을 잘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질문을 보고 대답을 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흐엉 씨가 책을 읽고 있는 동안 에릭 씨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에릭 씨가 무엇을 하고 있어요? 대답을 한번 해 볼까요? 네, 좋아요. 대답을 할 때, 우리 밑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이 단어를 생각해서 여러분이 문장을 만들 거예요. 대답을 만들 거예요. 자, 이거 같이 읽어 볼까요? 담배, 밥, 설거지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흐엉 씨가 책을 읽고 있는 동안 먼저 여러분, 우리 담배, 담배를 생각할까요? 자, 여러분, 담배를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담배를 하다. 한번 뒤에 생각해 보세요. 자, 담배.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볼까요? 네, 흐엉 씨가 책을 읽고 있는 동안 에릭 씨는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자, 담배를 피우다 같이 써요. 지금 담배를 계속 피우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좋아요. 여러분, 정말 잘 대답했어요. 질문하고 대답을 잘 만들었어요. 잘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질문에 다른 대답을 한번 말해 볼까요? 네, 자, 흐엉 씨가 책을 읽고 있는 동안 에릭 씨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에릭 씨 무엇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우리 밥. 밥을 한번 생각해요. 밥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지금도 계속 그것을 해요?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세요. 네, 좋습니다. 자, 흐엉 씨가 책을 읽고 있는 동안 에릭 씨는 밥을 먹다, 먹고 있어요. 밥을 먹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좋아요. 우리가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잘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조금 다른 대답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해 볼까요? 네, 자, 흐엉 씨가 책을 읽고 있는 동안 에릭 씨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음, 우리 여러분, 마지막. 좋습니다. 마지막, 설거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거지. 여러분, 설거지가 뭐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 밥을 먹어요. 그릇이 있어요. 그릇을 씻어요. 설거지 말합니다. 그러면 설거지를? 네, 맞아요. 여러분, 잘해요. 그러면 우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좋아요. 맞습니다. 후엉 씨가 책을 읽고 있는 동안 에릭 씨는 설거지를 하다, 지금도 설거지를 해요,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와, 여러분, 정말 잘해요. 질문하고 대답, 대화를 잘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여러분, 여기 한번 볼까요? 아, 이번에 또 다른 문장이 있어요. 이것도 선생님하고 같이 읽어 볼까요? 자, 수진 씨가 영화를 보고 있었다. 그동안 할아버지께서 무엇을 했다? 여러분, 과거입니다. 과거 잘 생각해 보세요. 보고 있었다 그동안 여러분, 한번 어떻게 질문을 만들 수 있어요? 질문할 수 있어요? 자, 말해 보세요. 네, 좋아요. 수진 씨가 영화를 보고 있는 동안 할아버지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과거지만, 우리 아까 공부했어요. 과거지만, 있었는 동안, 아니에요? 있는 동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예요. 고 계시다를 사용해서 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 여러분,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답을 여러분이 말해 볼까요? 자, 수진 씨가 영화를 보고 있는 동안 할아버지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대답을 만들 거예요. 대답은 우리 밑에, 이번에는 여러분, 다 AV가 있습니다. AV를 보고 한번 문장을 만들 거예요. 먼저, 우리 듣다. 자, 듣다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듣다로 대답을 말해 볼까요? 자, 한번 말해 보세요. 네, 맞습니다. 자, 수진 씨가 영화를 보고 있는 동안 할아버지께서 음악을 듣고 계셨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듣다, 무엇을 들어요? 음악을 들어요. 지금도 듣고 계세요? 계셨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대답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요? 수진 씨가 영화를 보고 있는 동안 할아버지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어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 식사하다를 생각해 보세요. 자, 할아버지께서 식사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계속, 계속 식사? 자, 어떻게 만들까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자, 같이 볼까요? 수진 씨가 영화를 보고 있는 동안 할아버지께서 식사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할아버지예요. 식사하고 계시다.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잘하네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 마지막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수진 씨가 영화를 보고 있는 동안 할아버지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다를 생각하세요. 자다. 자다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음,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다. 생각했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같이 확인할까요? 자, 좋습니다. 수진 씨가 영화를 보고 있는 동안 할아버지께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 자다. 우리 1급에서 다 공부했어요. 자다. 할아버지예요. 높임말을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주무시다. 자고 계셨어요는 안 돼요. 주무시다 라고 말합니다.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조금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렇게 대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좋아요. 여러분, 우리 세실 씨하고 틴틴 씨처럼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 대화를 잘 만들었습니다. 잘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세실 씨하고 틴틴 씨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번에는 어떤 남자의 말을 들을 거예요. 조금 길어요. 들을 때 여러분이 무슨 내용이에요? 우리가 배운 문법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잘 생각하세요. 그럼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람을 도와주는 기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집안일을 대부분 사람이 직접 했지만, 요즘은 사람 대신 기계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설거지를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해주는 로봇도 있습니다. 로봇이 청소를 하는 동안 사람은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안일 중에 빨래하는 건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발로 빨래를 했습니다. 지금은 세탁소에 보내는 옷도 있고, 집집마다 세탁기가 있어서 쉽게 빨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건조기가 있어서 세탁한 후에 바로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기계가 생겨서 사람들의 생활이 편합니다. 미래에는 나라가 더 발전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계도 생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계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었어요? 네, 자, 여기에 남자가 있어요. 이 남자가 무슨 말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사람을 도와주는 기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사람을 도와주는 기계에 무엇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어요? 아, 좋아요. 자, 그 기계가 사람을 도와줘요. 도와주는 동안,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들을 거예요. 그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람을 도와주는 기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집안일을 대부분 사람이 직접 했지만, 요즘은 사람 대신 기계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설거지를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해주는 로봇도 있습니다. 로봇이 청소를 하는 동안 사람은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안일 중에 빨래하는 건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발로 빨래를 했습니다. 지금은 세탁소에 보내는 옷도 있고, 집집마다 세탁기가 있어서 쉽게 빨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건조기가 있어서 세탁한 후에 바로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기계가 생겨서 사람들의 생활이 편합니다. 미래에는 나라가 더 발전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계도 생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계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네, 여러분. 잘 들었어요? 아까 선생님이 질문했어요. 그것을 생각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들었어요? 아니요, 잘 못 들었어요. 같이 확인할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이 질문을 보고 잘 대답해 주세요. 먼저 1번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 그 남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까 선생님이랑 이야기했어요. 자,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이 사람은 사람을 도와주는 기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사람을 도와주는 기계 이야기. 여러분, 우리 기계 괜찮아요? 네, 좋아요. 기계는 여러분 집에 다 있어요. 에어컨, 컴퓨터, 냉장고, 그것을 다 기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도와주는 기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번도 같이 볼까요? 자, 2번 질문이에요. 로봇이 청소하는 동안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기계, 로봇이 청소해요. 그 동안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들었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좋아요. 사람이, 네, 맞아요. 책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좋습니다. 우리 답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로봇이 청소하는 동안, 네, 여러분, 지금 이야기했어요. 책을 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네, 맞아요.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른 일, 로봇이 청소하는 동안 요리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친구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그 다음 질문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옛날에는 빨래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 여러분, 들었어요? 옛날에는 빨래를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기계가 있었어요? 아니요, 기계가 없었어요. 아니요, 기계가 없었어요. 네, 좋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직접 손, 손으로 빨래를 했어요. 그리고, 맞아요. 발, 발로 빨래를 했어요. 직접 손으로, 발로 빨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 여러분, 정말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질문도 대답할 수 있어요? 네, 좋아요. 그 다음,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생활이 왜 편해요? 왜 편합니까? 왜 편해요? 네, 맞아요. 자, 좋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확인할까요? 요즘 사람들의 생활이 왜 편해요? 음, 편리한 기계가 생겨서, 편리한 기계가 있어서, 사람들의 생활이 편해요. 편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편리한 기계가 생겨서, 좋아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정말 잘 들었어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마지막 문제를 같이 볼까요? 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들은 내용과 같아요, 같은 것을 고르세요. 선택하세요. 자, 여기에 1번부터 4번까지 문장이 조금 길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네, 자, 1번. 예전에는 사람 대신 기계가 일을 많이 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거 같아요, 달라요? 그리고 2번. 요즘은 세탁기가 있어서 세탁소에 옷을 안 보내요. 자, 이것도 여러분, 생각하세요. 같아요, 아니에요. 자, 3번. 기계가 청소하는 동안, 사람은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맞아요? 그리고 4번. 자, 4번. 식사한 후에 그릇을 씻어주는 기계가 나오면 좋겠어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몇 번이 여러분이 들은 내용과 같아요? 몇 번이에요? 네, 맞습니다. 우리 정답은 3번입니다. 기계가 청소하는 동안, 사람은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선생님하고 같이 말했어요. 책을 읽어요, 요리를 해요,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4번은 왜 아니에요?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네, 자, 예전에는 사람 대신 기계가 일을 많이 했어요. 무엇이 틀려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아니에요. 네, 요즘에, 요즘에 사람 대신 기계가 일을 많이 해요. 입니다. 요즘에 입니다. 자, 옛날에는 기계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손, 손으로 빨래해요. 그리고, 네, 맞습니다. 발, 발로 빨래를 했어요. 이렇게 우리 아까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2번, 여러분 2번은 왜 아니에요? 자, 요즘은 세탁기가 있어서 세탁소에 옷을 안 보내요? 아닙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요즘은 옷을 보낼 때도 있어요. 세탁기가 있고, 그리고 세탁소에 옷을 보낼 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 4번을 볼까요? 식사한 후에 그릇을 씻어주는 기계가 나오면 좋겠어요? 무엇이 틀려요? 맞아요. 자, 식사한 후에 그릇을 씻어주는 기계가 좋습니다. 벌써 나왔어요. 벌써 나왔어요. 아까 우리 같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4번은 답이 아니에요. 우리 답은 3번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다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남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잘 듣고 대답도 잘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생님하고 무엇을 같이 공부했어요? 네, 맞습니다. N동안, AV는 동안, 그리고 네, AV고 있다, 계시다를 공부했어요. 먼저, 선생님하고 공부한 N동안, AV는 동안은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의 시간, 기간을 말해요. 그리고 AV고 있다, 계시다는 어떤 것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해요? 그것이 다 끝났어요? 아니요. 지금도 계속 해요, 계속 하고 있어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좋아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하고 공부하는 동안 열심히 공부하세요. 자, 그럼 우리는 6과에서 다시 만나요.